첫째는 머리로 판단을 해야 돼요 과연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인가? 이거는 계속 조직이 커진다고 하면 값싸고 좋은 제품이고 생필품이니까 계속 조직이 커진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? 가능하죠?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? 봤더니 있어요? 없어요? 있다 증거도 있네 그렇다고 하면 머리로는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별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%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100%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100% 가능한 일만 하는 사람은 100% 실패한 인생을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% 가능한 일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버는 일 100% 가능해요? 불가능해요? 가능하죠? 여러분들 포장마차 하는 거 맛만 먹으면 100% 할 수 있어요 그렇죠?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 100%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% 가능한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100%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 버는 그런 직장을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청년 일자리 없다고 해도 70%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 어딘가는 들어가요 200만 원, 300만 원짜리 하다못해 150만 원짜리라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성공 가능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월급쟁이 해가지고 노후 대책 써요? 안 써요? 절대로 안 써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도전을 해야 되냐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일수록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